마지막으로 본 영화요?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 도구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친오빠랑 둘이서 와 사이좋차 저희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사이좋은 남매 처음 봤어요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다 남매들이 많거든요 오빠들이 있으면 집에서 말을 안 한대요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 그냥 거의 대면 대면 하시던데 아 그러셨구나 한배에서 나온 거 치고는 되게 대면 대면 했어요 그래서 아라 씨를 봤을 때 정말 신기했달까? 음.. 감사합니다 여기 오빠고 저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어 너무 그냥 애 같아요 아직 그냥 성인인데 분명 성인인데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저한테는 그리고 걔가 저한테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야 왔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방에서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요즘 얼굴이 어떻게 생겨야지 좀 가물가물하고 아니셨어요 콜라분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럼 저희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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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